Oh! 아름다워 부를 것 outcomes Oh, no 미친 가시같이 질리까 거짓으로 난 가성해 So beautiful So beautiful 자, 소시 따라 준식 은! 어..듀 친구랑 지금 일본에 지났잖아요. 하이 하이. 그래서 GOT7의 한文字 를 이 글자 표현을 하면, 그 글자 표현을 하면, 그 글자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자신이 있는지 알아요. 표현을 할까요? 이 글자 표현을 잘 알아요. 좀 어려워요. 자, 글자 표현을 해보세요. 세,の! 짜잔! Q! Q! 아니, 그 글자. Q! 그 글자. 그 글자. 그 글자. 어떤 의미가 있나요? 力. 어떤 의미입니까? 일종,力qué granular. 에너지. 라이브 audien어지는 에너지와 글로벌적인 팬과 blow 인지하는ды 라는 力で 표정하면서 인사했어요. Q! 7의 퍼포먼스를 봐서 非常に 한마디 여기다! Q! Q! Q. 당신은 이런 점이 있기에 Q. 당신은 black7병을 만나면 Q. 당신이 다른 점이 있기에 W- 당신은zedakah Q. 당신은mez은 것은 Q. 당신은 나를 이렇게 흥분합니다 Q. 당신은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Q 당신은 각국의 갓 Q 당신이 계신다면 Q 당신은 각국의 감정을 모른다는 점은 맞지 않나요? KAMI! KAMI! KAMI입니다 13년 정도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KAMI! 이름은 GATT 좀 다르는데요 GATT 7 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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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s KAMI! 써주기 오르다고 LOS 난 생각해 나 정말 놀랐어 피지컬 아니야? 알아요 그럼 여러분 お楽しみに